오늘은 B에 10일 이제 파닉스도 B단계죠 OK 그리고 너도 B단계야 너 오늘 가서 우진 B들어가서 오늘 몇 회 했는지 기억해야 돼 보자 B9호? 응 OK 잠깐 기다려주세요 생명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Green 그렇지 그중에서 그 다음 R E N 합쳐서 Green 혹시 뜻도 알아? 네 알아요 뭔데? 초록색? 그렇죠 초록색이죠 초록색 소리 Green Green 쓰기 G R E E N 그렇지 소리 안 보여요 G Grain Grain 형 수업하는데 되도록이면 혼자 스스로 해결해 봅니다 OK 계속해서 소리 Drawing Drawing? Brown 그렇지 Brown Very good 그래서 B는 B R R R R R R R W W W A N kun Very good 소리 Brown 브라운 소리 frog f f r o o o g g frog 개구리 개구리 소리 frog f r o g 소리 frog 소리 from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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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CK는 둘이 합쳐있으면 항상 크야. 그래서 합쳐서 트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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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트럭이죠. 오케이. 소리. 트럭. 트럭 쓰기. T? R? O 할 때 그거 O. O 맞지? CK. CK. 어디 틀렸을까? 아 O요. O가 아니고? 그거 U요. 그렇지. 그래서 소리. 트럭. 트럭. Very good. 트럭. 오케이. 계속해서. 소리. 아 아니요. 드레스. 그렇지. 드레스. D는? R? R. E는? E. SS는? 합쳐서? 드레스. 드레스. 뜻은? 드레스. 드레스지. 오케이. 소리. 드레스. 쓰기. D. R. E. CC. E. SS. 그렇지. 소리. 드레스. 드레스. 오케이. 계속해서. 소리. 그레스. 그레스. G는? G. G 중에? G. R은? R. A는?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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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S. 그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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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중에 M은 합쳐서 드럼 뜻은 드럼 북이지 쓰기 D O 할 때 M 소리 소리 B 브레이드 A 비슷했어 스피킹 안하면 자신이 없어져 브레이드 브레드 B는 R E A는 E하고 E A E A는 뭐 E A D는 합쳐서 브레드 브레드 뜻은 식빵 그렇지 빵을 브레드라고 하면 돼 그냥 빵 브레드 빵 브레드야 빵 브레드 브레드 오케이 그래서 빵 브레드 쓰기 B R A E A 그렇지 E A D 소리 브레드 브레드 오케이 소리 이상해요 T T T R E E 소리 T T T 나무요 크리스마스 TREE 크리스마스 나무 오케이 나무 T T R E E 오케이 소리 T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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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얘가 조금 어렵지 프라이 아 그거 그 뜻은 아는데 어 뜻은 뭔데 그 과일 아니에요 어 맞아 과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뜻은 아는데 소리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보고 스피킹 좀 열심히 해라 말하기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합니다 얘는 그리고 좀 특이해 아 그거 아이가 이 소린다 아이가 이 소린다 소리 맞든 틀리든 한번 내볼까 소리 맞든 틀리든 한번 내볼까 음 음 아 잠깐만요 음 음 이거 이거 유랑 아이가 문젠데 유랑 아이가 문젠데 유랑 아이가 문젠데 여기 이거 얘는 원래는 이런 소리를 냈어야 돼 근데 이런 소리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 나 그냥 편하게 소리 내려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게 된 거야 뭐고 일단 유랑 안 나 글쎄요 아이 그래서 맞든 틀리든 한번 소리내봐 아니 안나요 소리나 맞든 틀리든 소리내봐 모르겠어요 맞든 틀리든 소리내봐 음 음 들어 볼까 프루트 프루트 뭐래 프루트 뭐라고요 프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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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이가 안나는데 오케이 다 안나나? 자 그럼 한번 볼까 F는 R은 R U는 U 중에서 없어요 U가 됐어 아 U요? I는 없어요 뭐 중에서 I, E, E 중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T는 그래서 소리가 프루트 프루트 원래는 프루트 했어야 돼 원래는 프루트 근데 프루트 소리가 나기가 힘드니까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거야 프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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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루트가 쉽지 쓰기는 그치 프루트 근데 쓸 때는 어 말하는 것도 쉬운데 아 프루트가 말하는 것도 쉬운데 아 프루트가 말하는 것도 쉬운데 네 프루트 알았어 그럼 네 마음속어는 프루트 해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남들한테 들려줄 때는 프루트라고 읽어 프루트 프루트 그래서 소리 프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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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F R U E I I I T OK 쓰기도 아주 퍼펙트 했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I I I I I I I I I